안녕하세요. 바이오의약품 개발 단계별 QBD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최원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텐데요. 공정 밸리데이션의 개요, QBD 절차와 공정 밸리데이션의 서로 상관관계, QBD 수행내용의 CTD 작성, 제품을 고려한 공정개발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2011년도에 FDA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처음에 크게 3가지로 해서 프로세스 디벨러먼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이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이런 공정개발 이후에 실제 생산에 있어서의 밸리데이션으로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2011년도에 최근 현재까지 쓰고 있는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퀄러티 밸리데이션 이런 3가지 단계를 통합적으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있었던 FDA 가이드라인은 1987년에 있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 평가,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나 아니면 장비에 대한 것들에 국한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DQ, OQ, PQ 이 관련된 이런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관련에 대한 적격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시험법 밸리데이션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을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한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와 공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밸리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1년도에는 개념을 확장하였습니다.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 이 세 단계를 통합해서 밸리데이션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프로세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큐비드의 기본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대량 공정 연구를 위해서 생산 공정 과정을 굉장히 명확히 하는, 설계를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퀄리피케이션은 제조 공정이 재현성 있게 상업적 제조를 했을 때 항상성이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보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란 이런 아까 말했던 퀄리피케이션, 공정의 성능에 대한 퀄리피케이션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프로세스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PPQ라고 명칭하는데요. 이전에 설명해 드렸던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2011년 이전에 있던 밸리데이션은 PPQ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인 생산에 있어서 성능에 있어서 항상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두각이 됐는데요.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은 약간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항상적이게 됐다는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밸리데이션은 이러한 수행 내용들이 향후 우리가 제조를 할 때 항상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보증하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공정의 밸리데이션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큐비드의 절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큐비드의 절차와 실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정 밸리데이션에서의 과정에서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이런 큐비드의 왼쪽 끝에 보시면 큐비드의 전체적인 절차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로덕트 프로파에서부터 컨티뉴스 인프루먼트까지 이어지는 이런 절차가 있고요. 옆에 자세한 공정에 대한 부분이 간내서에도 기재가 될 텐데요.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세부적인 부분 중에서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이후에 시각처의 큐비드 모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 내부 프로젝트라든가 지원하는 공정 프로젝트는 다 큐비드 기반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5년 동안 한 6년 정도로 수행하였는데 기존에 있어서 가장 달라지는 것들은 리스크 어세스먼트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옛날에 했던 리스크 어세스먼트 현재를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큐비드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줘야 될 거고 강조하고 강화시켜야 될 부분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DOE를 구성한다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을 수행하시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션하고 어떤 상관관계로 구성될 수 있는지 관련된 문헌을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테이지 중에서 처음에 공정 프로젝트를 이니시에이션해서 랩 스케일에서 수행하시고 이것을 실제 생산 단계로 해서 스케일업을 하시고 스케일업 상태에서 생산 제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추락하거나 하는 과정을 겪을 텐데요. 이런 과정들이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에 있어서는 그냥 루트, 이거는 케미컬에 대한 예시였는데요. 루트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을 크게 개선하거나 개선시키려는 무슨 과학적 근거가 아닌 그 회사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시도하시죠. 해서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하시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가꿨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QBD라는 갠점에 있어서는 각각 우리가 했던 것들이 과학적 근거와 설정된 프라메터들이 어떤 원리로 해서 설정이 되었는지를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TPP, CQA, CPP를 해서 DOE를 거쳐서 우리 설계되는 컨트롤 스트레티까지 도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텐데요. 이런 QBD 과정이 여기 보시면 이니시엘서부터 랩 스케일에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때 수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공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제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PAT, 프로세스 어넬리시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어넬리티컬 큐비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묘사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관련돼서는 좀 생소하실까 봐 약자를 기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어넬리티컬 큐비디 라는 것은 분석법에 있어서도 관련해서 큐비디 절차를 따라서 설계를 기반한 메소돌로지를 구축하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MODR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에 있어서의 디자인 스페이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분석적인 부분은 큐비디라든가 이런 절차에 있어서의 제조적인 부분부터 선행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큐비디 절차와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언제 어떤 과정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걸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되었던 부분을 FDA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재정리를 한 건데요. 관련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 밸리데이션은 공정 디자인, 공정에 대한 적격성 평가, 지속적인 공정에 대한 확인,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공정 밸리데이션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공정 디자인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은 제품의 디자인 및 공정 개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디자인 스페이스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공정에 대한, 대량 공정에 대한 세팅을 하고요. 이 때 공정에 대한 설립된 것은 평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인허가 승인, 그 다음에 출하 이후에 제품 수명 주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임상부터 상업률 생산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수행되는 부분이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비디라는 개념하고 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독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 제품 개발을 하거나 공정 개발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관련된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제품 디자인 및 공정 개발, 초기의 연구 개발 시작 단계에서 수행되는 것들이죠. 이 때 큐비디에 해당되는 모든 대부분의 업무가 이 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는 설정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품질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만족하기 위한 공정은 어떻게 수집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정에 대한 초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DOE나 이런 걸 수행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도출하는 이런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다 수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처음에 접근하신 연구소에서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제품에 대한 설정과 공정 개발할 때 이런 것들 많은 고민을 큐비디의 절차에서 표현되는 것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원인 단계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대량 공정 개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랩 스케일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얻었더라도 실적으로 제품화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이 너무나 어렵고 항상적으로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시간과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야지만 관련돼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공정 대량화 연구, 그다음에 불순물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공정 최적화, 그다음에 시험법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임상 안정성 평가 실효 생산하고 제형 연구, 안정성 평가 부분들이 수행되어야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큐비디의 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와 컨트롤 스트레치까지 도출하는 이 과정이 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분은 임상, 아까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듯이 임상, 일상, 이상 상태에서 대부분 수행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디자인 평가. 아까 2011년 이전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정 디자인은 전체적인 우리가 컨트롤 스트레칭까지 다 확정됐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제조할 때 항상적으로 제품을 항상 된 품질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증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포함해서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을 다 증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는 PPQ라고 하는 것들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공정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중간물 관리 전략, 바이러스 제거 공정, 필터 공정 이런 각각에 대한 밸리데이션 작업들이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인허가 승인 이후에 지속적인 제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제품 수명주기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부분은 단순히 컨티뉴 인프루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반복되지는 말아야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확인 관찰될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전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네모를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큐비디의 절차와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수행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큐비디의 자료, 밸리데이션 자료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문헌을 보시거나 교육을 받으실 때 그런 개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행한 업무들은 대부분이 CTD에 담아줘야 되고 인허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제출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큐비디 수행 내용의 CTD 작성 이 관련돼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어떻게 CTD로 담아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 공정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활동할 때 도출되는 결과물들과 활동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절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스펙 컨트롤 스트릿까지 확립하는 단계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공정 중간 관리서부터 관련 제조에 대한 것들을 확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대량 생성 과정까지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팁을 하나 드리면 스케일 다운 모델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히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 큰 공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 다운 모델을 잘 구성을 해서 스케일 다운 모델이 대량 공정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 가지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정을 할 때 스케일 업 모델과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스케일 다운 모델을 동시에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주요 공정 파라미터에 대한 보고서 그 다음 공정 개발 보고서 그 다음 품질 조건에 대한 스펙 그 다음에 품질 조건에 이렇게 설립된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들 관련된 것들 마스터 배치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CTD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아까 공정의 적격성 오타가 있네요. 적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 단계가 프로세스 아까 밸리데이션에 대한 이전에 했던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시험 성적서 퀄리피케이션 리포트하고 제조 배치에 대한 기록서 그 다음에 프로토콜과 PPQ 이게 이제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개념에 있어서 밸리데이션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 도출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CTD 다큐멘트에 어떻게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게 되는지 이제 설명드리면 특히 이제 CTD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CTD는 크게 5개의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모듈 3번 퀄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련된 부분은 이 모듈 2의 퀄러티의 오버럴 서머리와 모듈 3의 퀄러티 이 두 부분에서 담게 됩니다. 이 관련해서 시약처에서는 2016년도에 관련돼서 QBD를 적용한 CTD 기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로세스 밸리디에이션 QBD의 절차 거기에 생성되는 결과물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어떤 목차를 통해서 배열을 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도출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기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도 중간체 관리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이런 카테고리 안에 목차에 있어서 기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품질의 설정 그 다음에 타당성 아까 말씀드린 모듈 스테이지 1 첫 번째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에서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CTD 문서에 이렇게 담아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 그 다음에 완제의약품 관련된 부분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고려한 공정개발 수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한 QBD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생소하시기도 할 거고 실제로 이걸 반영할 때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젠엔텍에서 발표하신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밸리데이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타겟 밸리데이션은 제가 말씀드린 2011년 이전에 있던 밸리데이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을 유닛 오퍼레이션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공정으로 제품을 하기 위한 덩어리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과정을 통합해서 보는 지금같이 유닛 오퍼레이션을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CPP를 선정하고 이런 단계가 없이 전체적인 토탈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헨스 더 밸리데이션 큐비데이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죠. 리스크 어세스먼트 최대한 각 공정에 대해서 나누고 분석해서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리데이션 과정과 그거를 융합한 컨비네이션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리콰이먼트 타임 아니면 프로덕션 스케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기업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쟁사가 있고 경쟁기술이 한참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에서 하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스케일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관련돼서 우리의 과정이 아주 작은 볼륨의 생산 스케일도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을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우 볼륨하고 미디언 볼륨 하이 볼륨 그래서 실제 생산하는 볼륨이 대량 생산 프로세스와 그런 페이디 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실적으로 공장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거냐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크게 밸리데이션 큐비디 이런 절차 매우 중요함을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계시는 제품의 스케일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밸리데이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장점은 바로 환자한테 바로 빨리 적용할 수 있다는 거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CPP 전체적인 풀 공정 자체를 밸리데이션 했기 때문에 모든 거의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다 실제 예측되는 CPP가 아닌 실제 CPP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 프로세스 레인지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국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벗어나게 될 경우는 밸리데이션 아웃되는 결과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런 리스크와 베네핏을 고려해야 된다. 이걸 감수할 수 있고 환자한테 항상적인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시작하셨지만 나중에 항상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돼서 보강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복잡한 내용이었는데요.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인 요약을 드리면 큐비드의 전체적인 수행 절차와 실제 생산활동 인허가 문서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공정개발하는 사람인지 제조하시는 분인지 인허가 문서 작성하시는 분인지 따라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서 자기의 하시는 일들이 큐비드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하품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은 공정의 개발 공정의 확인 지속적인 공정의 개선 과정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최근에는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밸리데이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밸리데이션의 과정은 품질과 안전성과 효능이 보증될 수 있기 위한 전체적인 활동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왜 이런 많은 노력을 하느냐 자체는 인체에 투여되는 의약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항상적인 품질과 효능이 안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생산에 대한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이나 우리 인간의 삶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